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열 번째 각설입니다. 몸에 좋은 각설이 오, 갑, 피 자, 여러분 갑피아 시작! 갑피아! 자, 한 번 더! 갑피아! 하늘, 땅 그리고 사람들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평든 사람들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기진맥진한 사람들 긍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소요되는 사람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여기 각설이가 불쌍하면 박수나 한 번 한 번 어떤 놈은 탈자가 좋아 고대광실에 호아웃이 가고 이렇게 이쁜 여자 얻어가지고 저녁에 시동도 잘 걸리더구만 나는 어떻게 개밭그릇 같은 여자 하나 얻어가지고 시동도 안 걸리더구만 어떤 놈은 어떤 놈은 돈 많은 여자 만나가 자꾸 북이 영화에 용돈까지 타가면서 벤츠카까지 타고 다니는데 여기 있는 놈은 걸리면 오빠 카드값이 5개월치 밀렸는데 그거 좀 갚아주면 안 될까 이런 여자만 걸리더구만 여기 오신 여러분들 여기 각설이 박수 한 번 주시오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요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요 그러면 아따 이놈아 어디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아따 이놈아 내가 니 갈 곳까지 일러주라 그거 한 번 해줘 어디로 가면 된단 말이요 그래도 나는 큰 기대했지 사람도 많이 나오고 박수소리도 크게 나오고 함성소리도 크게 나올 줄 알았더니만은 동물원에 원숭이 째려보듯 째려보고 있네 자유경례 박수소리는 그런대로 괜찮은디 입이 전부 달라붙었나 함성소리도 없네 자유경례 이제 집구속이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생큐 레디슨 젠틀먼 웰컴 품바 페스티바 롱롱어웨이 아장아장 시타운 프리드 하우디우드 아리가두고자이마스 요토마테 구다살리 박수 안치는 것들 무식한 것들 요즘은 국제화 시대가 돼갖고 이 각소리도 영어를 잘해야 돼요 손 핸드 손 핸드 마저 틀려 손가락 휭거 손톱 휭거 플라스틱 카바 얼마나 잘하냐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롱롱어웨이 아장아장 세크라우 잠자는 사자에 코토를 건들지 마라 쿨쿨 나이온 코톨로 다치 저기 우리 이쁜 사모님 앞가슴 베이비 쭈쭈바 밀크통 케이스 그리고 여기 좀 유통기간이 지났어 베이비 쭈쭈바 쭈글통 케이스 울 밑에서 풍성화야 내 모양이 저렴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피울 적에 가엾으시 오 맙미비 나를 반겨 주언모아 오디에 불쌍한 게 호이란 나를 202 예의디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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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이리 저 City 엄마 배워왔다 어떡해 불쌍하신 우리 엄마 어떡하면 좋아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엄마 어떡해 할지 없냐 땅을 나시고 하늘을 피로물을 물려도 한 번 가신 우리 엄마 돌아오실 때 엄마 엄마 언니가 그랬지요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이 못난 자식 어머니가 잔소리가 귀찮아서 어머님을 떠나 술에 여자의 노름에 있는 재산 다 탐진다고 이집조진 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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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빚되어 겨울이면 ана 보드움을 씹어 가면서 끈노루 왕을 지생하신 kami 한두 번 이어되었습니다 좀만 오래 사셨어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머님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자라시오. 나같은 사람 되지 말로. 우리 어머님만 축하한 게 아니되 만고용 진시황도 이산에 잠들고 부천하던 한무제는 구름되어 떠들고 역발산 조폐왕도 우강을 흔적 없고 글자라던 이태백이 기량산천 간구도 없고 동많은 정경씨도 갈때는 개뿌리나 빈털터리로 가되. 망고일보 석순이도 추금을 보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한번은 가네.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봉사하고 사랑하면 저 천국으로 가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면 저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여기 각설이가 불쌍하면 박수 한번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